자, 22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벽면에서 물체 AB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4m per sec이다. ABC의 질량은 일단 3이이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나의 그래프부터 조금 해석을 해보면, 12m만큼 떨어져 있다가 2초일 때 만났네요. 그치? 2초일 때 만났다. 1초에 6m씩 가까워진 거지. 1초에 6m씩 가까워졌으니까, B가 플러스 4m per sec면, 1초에 4m를 가면, C는 1초에 2m를 갔겠죠. 그치? 그래서 이때 C의 속력은 아마도 2m per sec가 될 거고,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아마도 뭐야? 이쪽 방향으로 2m per sec로 가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B와 C가 아마 충돌을 한 것 같네요. 그치? 거리가 0이 됐다가 다시 멀어지는 걸 보니까, B와 C가 충돌을 했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B와 C가 충돌을 했을 때, 충돌 후 B의 속도를 V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충돌 후 C의 속도를 V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그러면 B가 봤을 때 C는 멀어지고 있어야 돼. 왜? 충돌 후에 지금 뭐야? B와 C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B와 C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아, 그럼 그 말은 B가 봤을 때 C가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될 거야. 뒤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앞에 있는 애가 앞으로 가야지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B가 본 C의 속도 어떻게 됩니까? VC 마이너스 VB가 되죠? 네 속도 마이너스 네 속도. 자, B가 본 C의 속도는 뭐다? 자,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2초 동안에 8미터 갔으니까 뭐다? 플러스 4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맞지?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된 거 같냐면은 자, 여기서 또 한 번 꺾이고 있어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꺾이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꺾였죠? 자, 이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C는 이미 B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B와 C가 충돌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도 B가 A랑 충돌을 한 거 같네요. 그치? 자, B가 A랑 충돌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B의 속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치? B의 속도가 변할 테니까 VB'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VB'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의 속도. 아, C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겠지? 충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VC라고 할게. 자, 그러면 B가 본 A, 아, B가 본 C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VC-VB'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어때? 총 3초 동안에, 3초 동안에 6m 멀어졌네요. 그치? 그러니까 상대의 속도가 지금 어떻게 돼? 아, 2mps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아, 얘는 뭐다? 2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역시 멀어지고 있으니까 B가 봤을 때 C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아직 뭐 연립이 안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식을 이제 찾아봐야겠네. 뭐? 충돌하는 거니까 당연히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겠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충돌 전에, 충돌 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A의 운동량은, 자, PA, PB, P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의 운동량은 지금 플러스 6이야. 그치? B의 운동량은 플러스 8이고요.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치? 그러면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충돌 후에 어떻게 되고 있냐? 자, B와 C가 처음에 충돌을 했죠? B와 C가 처음에 충돌을 했는데 A는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V, B로 놨으니까 음, E, V, B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V, C로 놨으니까 아, 2kg죠? E, V, C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역시 뭐야?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 10이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결국에서는 뭐야? V, B 플러스 V, C는 이거 쓱 하고 넘기게 되면은 4니까 어,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얘랑 연립할 수 있겠네요. 얘랑 얘랑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V, C 마이너스 V, B가 4이다라는 거랑 연립을 하면은 V, C는 아, 3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V, B는 V, C가 3이니까 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자, V, B는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네. 자, 이쪽으로 가보면은 자, V, C가 3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V, C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얘는 3이고 그러면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V, B, 프라임은 어떻게 돼야 돼? 그냥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치? 아, 그러면은 V, B, 프라임은 1이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충돌 후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V, B, 프라임이 플러스 1이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2kg짜리니까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이니까 2kg짜리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어찌 됐든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합쳐서 10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합쳐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A의 운동량은 뭐다? 플러스 2가 돼야겠네요. 자, 이러면 일단은 정리는 끝났습니다. 뭐 물어봤는지 봅시다.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 물어봤네요. 그치?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 일단은 0에서 4초까지는 어떻게 돼? 0에서 4초까지는 A의 운동량이 플러스 6이죠. 그치? 플러스 6이니까 속력은 계속해서 2m per sec. 그치? 그러니까 4초 동안 2m per sec로 가니까 여기서 8m 가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2가 됐네. 그치? 3kg짜리니까 운동량이 2가 되려면 여기서는 3분의 2m per sec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몇 초 동안? 4에서 7초니까 3초 동안 갔으니까 여기서는 2m만큼 더 가게 되겠죠. 그치? 답은 뭐다? 1번 되겠습니다. 2차ocus 2차elim 3rs 3rs 감사합니다.